이게 마지막인가요? 한 개 더 있을걸요? 아 아니다 나머지는 판떼기구나 팔각형 아 저희가 이걸 한 번에 맞추고 있는 거는 각 방마다 건드려봤기 때문입니다 편집이 돼서 마치 한 번에 하는 느낌이에요 편집이 되실 텐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거부당했어요 원래 인생은 거부당 거부죠 되랏 사람 번거롭게 하네 아 그래요? 이쪽 방이었어요? 응 어 자 그러면 가볼까요? 네 뭐 식물원 같아요? 어 이끼 껴있고 이끼가 어디 있어요? 이 초록색 이끼 같아요? 아니 아니에요 이끼 아닙니다 이거 패널이죠? 이거 트램 탈 수 있는 것 같은데? 네 아주 내 집 됐어요 여기 지구가서 어떻게 살래 타보고 싶다 타보고 싶다 그니까 나중에 스티브 스필버그 월드를 만들지도 몰라 디즈니 월드처럼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거기 가서 탈 수 있을지도 몰라 응 주라기 공원에서 응 아 왜? 왜? 벌써 두척하면서 아 이게 트램콜이네요 응 나가볼까요? 지..어떤 난관이 나를 기다리며 오습을 썩일까 짠 어 밖에 나왔어요? 나 어딨니? 걸어 나가야지 아이고 나 어딨나 했어 나 왜 화면에서 안 보여 야 이게 지금 개다리로 올라오는 건가요? 아 체력 좋네 아 근데 왜 자꾸 로우가 앞머리가 앞머리가 벗겨진 느낌이죠? 꾸르릉 꾸르릉 늙은 아저씨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전 탈모인에게 반대합니다 아 꾸릉꾸릉 뭐라고 나왔어요 방금? 럠블럴 럼블 럠블럠럴 이라고 나왔어요 꾸룽꾸룽 아 여기로 넘어가ea 갈수 있을까요? 이야 으號 으하하하하하 되게 귀엽다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아...이렇게...무슨 올림픽 이벤트 같아 어...좋아요 나 혼자 웨이브 해본건 처음이야 자 그러면은 이...여...이거...게임 제목이 뭡니까? 디그 파야죠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자연훼손 으응 야...오... 그룽그룽 심 좋아요 그 다음에 난 어디로 가야되니 파란색 파란색 으흠 뭐가 울고 어... 파란색 으흠 폭포도 있어요 오오 폭포 디테일은 여기 동굴 같아요 네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뭐 쪽으로 가는게 나을까요? 폭포 쪽이 동굴 쪽이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응 가도 되지 않을까요? 일단 뭐 가까운데부터 가죠 예 뭐라고 되겠죠? 이상한 장치 또 건드려봐야죠 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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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 빛의 다리에 놓았던거는 저건 다른 빛의 다리를 긴게 변경해 저건 다른 다리 다른 빛의 다리를 긴게 변경해 그룹은 그러지 않았어 밟소서 난 기계를 오래 놔두면 그게 조선이 불가하다는 걸 보여준거 같아 아 여튼 안된다는 거죠 네 안되면 어떡하죠 되게 해야죠 어딘가 있겠죠 헉 아까 막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한번 볼까요? 네 네 살펴볼까요? 네 패널에 붙어있는 반짝이는 오각형의 뭔가인거 같아 안되네 딱히 음 음 음 뭐야 끝 끝 이거 막 저번에 계속 눌렀을때는 되지 않았어요? 이거 잘 안되는거 같아요 네 그럼 뭐 찾으러 렌즈 여기 왜 렌즈가 있죠? 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돋보기로 한번 볼까요? 네 음 음 빛이 다리를 만들게 해주는 렌즈가 있네 그럼 이거까지고 응 하면 다리 생겼어요? 아 렌즈를 제가 좀 조절했나봐요 나가볼까요? 네 아 여기 빛의 다리 생겼습니다 센터 구경 뭐 이미 갔지만 또 갑시다 나 어딨니? 푸딩 아 맛있겠다 어 이제는 이렇게 단거리로 왔다갔다 할 수 있겠는데요? 우와 나갈게 잘 봤습니다 근데 나 어디로 가야되니? 알아서 가고 있는거 아니에요? 이거 아니에요? 여기인가? 이건 갔다 왔고 스파이로 여기인거 같은데요? 여기요? 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은 여기도 이 길은 그 작은 짐승이 그 작은 짐승이 뭐든지 나는 정말 저걸 빨리 가고 싶어 아 진짜요? 동물 애호관가요? 여기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? 좀 살펴봐주세요. 이 정도, 여기 맞아요? 그거 다음에? 뭐가요? 아냐, 그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봤을 때 진행이 이게 맞는지. 네. 아 맞아요? 여기 맞는구나. 들어가 봅시다. 동굴이네요? 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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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대기? 와 힘 좋다. 왜? 얘는 왜 이러지? 모든 것을 위한 장소고, 장소에는 모든 게 있네. 그래요? 응. 여기 아까 동물이 뚫어졌어요. 가봅시다. 단단히 잠겨있네. 아 잠겼어요. 이건 뭐죠? 갈비뼈... 주워갈 수 있나? 철장...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갈비뼈들을 깨끗이 핥아먹었네. 하지만 갈비뼈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니, 이 동물은 오랜 시간 동안 죽어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. 아 그래? 응. 어! 어! 이거 여기다 놓을 수 있나? 어? 한번 해보죠. 해봅시다. 저 위치에서, 고리는, 막대를 단단히 고정해주지 못할 거야. 그래? 그럼 일단, 챙겼어요.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? 핫줄. 이거를, 폴대를... 폴대를... 응. 여기에 뭐가 또, 도깨 같은 게 있어요? 어, 버튼이 있는, 얇은 메탈판이네. 응. 그 다음에, 이 폴더 구멍에 못 깨워요? 그러게요. 힘내라. 힘. 힘. 없네. 너무. 안. 그렇지. 괜찮아요. 네. 알았어. 알았어. ㅎㅎ 또 시작했습니다 헤매기 판넬 오 부품이 부족하네 어 아까 도엘이 뭐예요? 짧은 메탈 도엘 다월은 다월입니다 다월이요? 철근 접합용 좋았어 그럼 이거를 홀에 연결해 그럼 여기 연결해 잘 맞네 이제 이거를 옮길 수 있겠죠? 아 정말 옛날 게임 옛날 게임 옛날 게임 어려워 걸기에 내가 만들어줬다 예 멋있다 그 다음에 문 열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래도 갈빗대를 얻었으니까 갈빗대도 써야되지 않을까요? 네 이게 장식인가요? 아 요기? 그 다음에 모니터 부순다 응 그 옛날 게임 마다 나 부순 게 좀 많아 응응 여기서 막 움직인다 단단히 잠겨 있군 아 이쪽으로 갔어 설마 여기로 들어갈 텐데 그 다음에 아예 저기로 숨었는데요 네 제한체에 의해서 오 됐다 이렇게 해서 넘어오고 뭘 주웠어요? 막대기? 네 막대기 쓸 수 있나? 파라지 응 응 하 막대기 파일 Paris 악 막대기 뭘까요?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터랩을 위해 이 터랩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그냥 양치기 개처럼 있어야겠네. 인제 터랩이 만들어진거죠? 좋았어.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. 뭔가 여기서 움직인다. 단단히 잠겨있군. 아, 인제 되네. 아, 정말. 바람, 바람. 아우, 속 시원해. 그 다음에? 뭐, 뭐가 이렇게 뜨죠? 그 다음에? 어? 어, 어. 잡았다. 내가 널 놔주면 이제부터 내가 근사하고 빛나는 기계 부품을 숨겨놓은 장소로 가. 유일한 문제는? 내가 널 어떻게 따라가느냐인데. 아, 그 아까 주스운 팔찌가 있어요. 누구를 얘한테 끼워줍시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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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전자카라가 달린 외계 동물이야. 네. 이거 풀어줍시다. 네. 핀은 단단히 고정돼 있다. 핀은 단단히 고정돼 있다. 음. 음. 그 다음에 갈비뼈는 챙기고. 막대기도 다시 주서갑시다. 막대기도 챙기고. 막대기도 챙기고. 얇은 금속 막대네. 알겠어. 자, 그 다음에. 쥐가 간 방향의 동굴로 간다. 응. 여기. 여기에 섭취를 할 수 있네. 예아. 여기 말고 딴 건가? 이 이상할 수 없다. 그래요? 응. 그. 쥐가 도망친 방향의 케이브라 그랬으니까. 아까 계속 눌렀던. 아, 그런가 보다. 어. 우리 자꾸 실수하게 했던데. 응. 응. 왜 이런 장소에다가 케이블을 만들어서 사람을 열받게 하는 걸까요? 이 게임은. 미안해, 친구. 하지만 너의 작은 집은 큰 문을 갖게 될 거야. 미안해, 친구. 하지만 너의 작은 집은 큰 문을 갖게 될 거야. 양아치네, 양아치. 그러니까. 어, 꾸겨서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커 보이네. 들어가 볼까요? 여기. 여기. 볼 만한 게 없어요. 이럴 때는 우리. 어, 그건 여기 있어야 하는데. 이게 트래커 방향이 가로키는 곳이야. 그래? 응. 응. 이제 삽을 꺼내야 될 것 같은데. 네, 이제 삽질했어. 원래 어딜 파야 될지 모를 때는. 어, 여기 있다. 그 구슬이 알려주는 대로 삽질하면 되죠. 어, 내가 삽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? 아니야. 생각할 가치도 없어. 헉! 왜요? 어머. 헉! 밑에 있는 거 아니야? 아퍼! 어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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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는 저거 좋아하지 않았네. 그거, 그것이 만들 터널 중 하나로 떠날 거야. 뭐, 합리화하는 거야? 네네. 여기에, 그... 기계의 일부가 있어요. 아마 지금 내가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. 응, 그래요. 나가서 이제 문 열어봅시다.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어요? 현실을 정말 잘 반영하는 게임. 그... 외계 행성에 가서의 어려움을... 낱낱이 보여주는 게임입니다. 아하하하하하 어, 아무것도 안 할 거야? 왜? 이거 돈을 같이 쓸 수 없어. 그래? 이제 운이 남아있다면 작동하겠지. 자, 작동시켜 보세요. 어어, 부품이 없다. 아직도 없다고, 인자씨가? 하하하하 일단은 커버를 덮어보자. 그렇다. 나도 그 생각 했어. 응응. 이게 까다로운 거야. 응. 이제 이걸 덮고 작동하는지 봐야겠어. 자. 열려야 참게. 하하하하 열렸어요? 네. 진짜 까다롭네. 아니, 나의 뚜껑을 안 덮고, 나를 벌게 벗겨 덮고 작동을 시켜? 아, 작동 안 할 거야. 하하. 나 삐짐. 막 이러면서. 아, 정말. 아, 그러면은. 음. 문을 들어가야죠. 응. 문에 들어갑시다. 응응.